선배가 후배에게 재미있는 만화 이야기! 오늘의 만화 이야기는 바로 요즘 웹툰 재미없는 이유! 요즘 웹툰 재미없나요? 이것부터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싶거든요. 다 거기서 거기. 반복되는 내용으로 예상이 되니까 재미가 없다. 다들 생각하는 게 비슷한 것 같아요. 요즘 신작들 봐도 또 회빙환이고 또 사이다 물이고 또 일진 깡패물이고 그리고 작가님 계속 변경되고 장기 휴제 한번 때리고 돌아와 보면 작가님도 바뀌어있고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요새 웹툰 재미없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얘기해 볼 거는 웹툰 플랫폼의 문제! 플랫폼이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새 웹툰 플랫폼 자체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앞에서 말이 나온 독자들의 수준이 뭐다 하는 그런 얘기나 요즘 재미없는 웹툰이 많다 하는 얘기나 저는 웹툰 플랫폼에서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말하는 거 수요와 공급! 지금 가장 핵심이죠 사실! 수요와 공급으로 인해서 독자들이 도파민이 있는 작품들을 정말 원하고 있고 한화 한화 한화! 액션에만 치중된 작품을 원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독자들이 원하는 게 늘어나니까 시장에서 계속 공급을 하고 그 수요와 공급이 맞춰지다 보니까 시장 형태가 이렇게 됐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또 조사해 놓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댓글 11,000개 시리즈가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제가 대충 설명을 드리자면은 쇼츠 영상 중에 이 영상에는 웹툰 추천 댓글만 달 수 있습니다! 라는 영상이 있거든요. 이 영상에 사람들이 댓글로 웹툰을 추천을 엄청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웹툰 있으면 거기다가 좋아요를 달고 사람들이 과연 어떤 웹툰을 정말로 좋아하나 진짜 여러분들의 진정한 수요를 한번 알아보자 해가지고 댓글이 1.3만 개가 달렸거든요, 지금은. 이 영상 조회수도 그때 기준으로 한 50만 회? 60만 회 정도가 나왔고 거기서 나온 댓글 11,000개 데이터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놨어요. 네이버 웹툰을 들어가서요. 상위권 작품들을 한번 볼게요, 상위권. 저 댓글 11,000개를 종합을 하면서 많이 봤던 지표가 총 좋아요 수하고 총 언급 수에요, 언급 수. 댓글에 좋아요를 누를 때 그래서 몇 명이나 좋아요를 눌렀고 그 댓글에 좋아요를 안 누르고 다른 댓글에 또 언급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댓글에 몇 번까지 언급이 됐는지 좋아요로 1등이 전지적 독자 시점이었는데 이거를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총 좋아요 수가 12,519개가 달렸었고 총 언급이 253번을 달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지적 독자 시점 인기를 생각해보면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멸망 이후에 3개, 총 좋아요 수가 441개, 87개 댓글에서 언급 수, 이 정도거든요. 판타지 1등인 전독시가 대충 이 정도고 멸망 이후에 3개 정도로 호불호가 갈리는 판타지가 이 정도 지표에요, 이 정도. 자, 그러면 최상위권 애들은 과연 어느 정도 지표를 갖고 있냐를 한 번 제대로 해서 수요와 공급이 과연 여기 시장이 맞고 있냐를 한 번 따져보자는 건데 첫 번째 참교육, 월요일 대표 참교육. 참교육은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좋아요. 참교육 총 좋아요 55개, 댓글 언급 수 48개입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 채널 주 시청자 20에서 30대 남성입니다. 그 다음 김부장, 김부장에서 제가 조사한 자료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총 좋아요 9개, 총 언급 수 24번입니다. 자, 다음 100XX 가볼까요? 100XX 총 좋아요 14개, 총 언급 수 18개고요. 나노마신 한 번 볼까요? 나노마신. 총 좋아요 48개, 총 언급 수가 69번. 외모지상주의, 가장 궁금한 외모지상주의. 총 좋아요 31개, 언급 수는 좀 많아요. 97. 언급 자체는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좋아요는 안 누르는데 사람이 외모지상주의 재밌다고 적으신 분들은 꽤 있더라고요. 강화나무 몽동이 볼까요? 강화나무 몽동이. 좋아요 14개, 언급 수가 60번. 멸망 이후의 세계 같은 팬덤이 확실한 작품이 언급이 한 80 몇 번, 좋아요 440개 이렇게 쌓였는데 지금 각 요일별로 최상위권을 차지하는 작품들이 언급조차도 얘네들보다 훨씬 안 되고 좋아요도 훨씬 안 달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물론 제 채널이 판타지를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보고 액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조금 적은 건 사실이에요. 그건 사실이지만 댓글이 11,000개 정도나 달렸고 조회수가 50만, 60만을 넘어가는데 그 정도로 사람이 많이 모았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최상위권에 있는 애들은 좀 의견이 비슷하게 통일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적어도 얘네랑 비슷한 수준까지는 가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표가 과연 이게 수요와 공급이 맞는 시장이 맞나 라는 의문점이 든다라는 거죠. 이거를 통해서 제가 상위권이라고 사람들이 안 좋아한다라고 확정을 짓자는 얘기가 아니라 상위권에 있는 작품들이 과연 우리가 진짜 좋아하는 수요와 공급이 맞아서 우리가 수요로 원하는 그런 작품이 맞냐 하는 거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지표가 나왔다라는 거죠. 수요와 공급, 민주주의를 기본으로 가져가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기본인데 이게 이 시장에서도 안 먹힐 때가 있어요. 언젠지 아세요?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걸 사고 원하지 않으면 안 사고 하는 그 시장 경제 체제에서도 수요와 공급이 절대 안 먹히는 시장이 한두 개가 있습니다. 뭐냐면 독점 시장이에요. 독점 시장. 웹툰 시장은 네이버 카카오의 독점 시장이에요. 여러분들 웹툰 보는데 네이버 카카오 말고 아는 데 있어요? 웹툰 볼 때 어디 가서 봐요? 여러분들? 웹툰 볼 때 어디 가서 봐요? 라는 얘기를 했을 때 네이버 카카오가 시장에 거의 대다수를 먹고 있고 리디, 레진, 투믹스, 만화경, 노벨피아 여기도 판타지 웹툰 꽤 연재를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 웹툰 갈 때 보통 어디서 봐요? 네이버 카카오에서 밖에 안 봐요. 그쵸? 재미있는 인기순, 기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네이버 웹툰, 카카오 웹툰 상위권에 올라가는 작품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작품이 아니에요. 네이버랑 카카오가 상위권이라고 생각하는 작품입니다. 시장 자체가 네이버랑 카카오를 위주로 굴러가니까 얘네들이 생각하는 인기순 최상위가 올라가는 거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작품이 정말 재밌고 이 작품이 우리가 원하는 작품이고 그게 상위권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직접 가서 보여드릴게요. 네이버 웹툰 순위 기준. 검색하면 기준이 나와요. 여기 웹툰 고객센터에 인기순, 일정 시간 동안 특정 작품을 감상한 독자가 많은 작품부터 정렬.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작품을 감상한 독자가 많은 작품부터 정렬. 그러면 묻겠습니다. 일정 기간은 며칠이죠? 감상 독자의 기준은요? 제가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웹툰 작가님, 피디님 만날 때마다 물어봤어요. 네이버 순위 기준 아세요? 작가님도 아시는 분이 없어요. 작가님도 그런가보다 정도밖에 몰라요. 그리고 잘 봐봐요. 기간이 이게 진짜 애매한 게 일주일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하루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달라지냐면은 스토리 빌드업이 필요해서 일주일에 한화 한화씩 보는 게 좀 힘든 작품들 있잖아요. 그런 작품들은 우리가 몇 화 쌓아뒀다가 한 번에 몰아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게 몰아보는 거에 불이익을 주는 기준일 수 있는 거예요. 1주, 2주, 3주에선 조회수가 안 나오다가 4주째 조회수가 갑자기 팍 올라갔다가 다시 1주, 2주, 3주로 조회수가 안 나왔다가 4주째 조회수가 팍 올라가는 이런 작품이 분명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작품한테 불이익을 주는 구조로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하루 기준으로 만들어두면은. 그러면은 양산형 작품들 매일 매일 도파민이 불춘돼서 매화 매화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작품들을 하루 기준 딱 그날만 보는 거를 기준으로 하면은 당연히 그날 하루만 보면은 얘는 쌓아두고 보고 있고 얘는 그날 하루만 보니까 그렇게 하면은 올라가게 만들어줄 수 있다. 그래서 이 일정 기간이라는 것도 굉장히 문제고 두 번째가 감상독자의 기준인데 이거는 뭐가 문제냐면은 자, 비교군을 하나 드릴게요. 쿠키를 1화 보신 분 무료화스 최근화 1화를 보신 분 그냥 웹툰 진짜 1화를 보신 분 이거의 조회수가 다 똑같이 선정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 조회수 1회 이 조회수 1회 이 조회수 1회 샌다는 얘기가 없어요. 감상은 독자가 많은 작품이라 그랬지. 보통 얘기하는 게 쿠키 결제랑 무료분 웹툰이랑은 기준을 다르게 둔다는 게 거의 지금 정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쿠키 결제 1화가 무료화스 최근화 1화보다는 재미의 기준이 될 것 같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무료로 1화 보는 거랑 쿠키로 1화 보는 거랑은 무게감부터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분명 조회수의 기준을 다르게 할 텐데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 그러면 가중치를 몇 대 몇으로 할 거냐 여기 1회를 1이라고 계산을 했을 때 쿠키 조회수는 몇이라고 계산을 해야 되냐 이 자료에 따라서 쿠키 결제를 많이 이루는 작품과 쿠키 결제가 많이 안 이루어지는 작품이 어느 정도로 순위가 갈릴지가 결정이 되는데 이 비율도 공개가 안 돼 있다 이거죠. 두 작품을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쿠키하고 무료화스 A 작품 같은 경우에는 쿠키를 안 봐요. 한 명이 보고 있고 대신 무료분을 만 명이 봅니다. B 작품 같은 경우에는 쿠키를 100명이 봐요. 근데 무료분을 아무도 안 봐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완전 나눠 있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무료대 쿠키 조회수 비율을 1대 1로 가져간다. 라고 하면은 A랑 B랑 조회수 기준은 만 1대 100이 되거든요. A가 앞살이에요. 앞살. 그냥 비교를 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앞살이잖아요. 왜냐하면 조회수가 만 1회 대 100회니까 무료대 쿠키를 1대 200으로 한다고 쳐볼게요. 그럼 A대 B 비율이 어떻게 돼요? 만 1대 2만이 돼요. B가 이겨요. 정말 이런 극단적인 경우에도 무료 쿠키 조회수 비율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작품 인기순이 엄청 어마어마하게 달라진다니까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은 기준을 모른다가 가장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기준을 모른다. 기준을 모른다가 제일 문제라고. 기준을 모르는데 왜 상위권에 있는 걸 우리의 수요를 맞는 그런 작품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기준을 모르니까 상위권에 가는 게 우리가 많이 보는 작품이 아닐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작품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새 나오는 양산영 품들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플랫폼이 원해서 나오는 걸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 요새 재미없는 작품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해주고 있는데 그 재미없는 작품이 많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우리가 그런 재미없는 작품을 원해서 쇼츠 릴스의 뇌가 절여져서 우리가 더 도파면이 뿜뿜 넘치는 작품을 원해서 보는 게 아니라 저런 양산영 작품이 나오게 시장이 유리하게 플랫폼에서 그걸 짜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